한 번 시켜먹자 한 번 시켜먹자 한 번 시켜먹자 누나 나도 오빠 보고싶지 누나 나도 오빠 보고싶지 누나 나먹어 고르래 자기는 구르지도 않으면서 어디 보자 형식 중식 일식 오 안주류 많잖아 고를 수 있어 뭐 먹어야 되지 야 뭐 시켰냐 나 못 고르겠어 에? 여태까지 안 시키고 뭐했어 배고파 죽겠구만 여태까지 안 시키고 뭐했어 못 골라 죽겠구만 누구 줬다 뭐하냐 누구? 자 누구 앱을 딱 켜 마이큐앤에이를 눌러 질문 등록해 오늘 뭐 먹을까? 답변 피자 중국집 짜장면 자 이제 잘 봐 아리아 오늘 뭐 먹을까? 피자 desse 내가 아리아 오늘 뭐 먹을까? 짜장면 이게 아까 써놓은 거에서 랜덤으로 나오... 이번에 나오는 거 진짜 먹기 그래? 아리아 오늘 뭐 먹을까? 탕수육에 빼가람잔 콜 무조건 콜 아리아 또? 오늘 뭐 먹을까? 그만 먹어 이 똥댕아 얘 진짜 인공지능 맞다니까 누군가 정해주길 바랬던 누구? 마이 Q&A 아리아 너 미워 나 이것만큼은 양보 못해 그럼 누구한테 물어보자 그래 아리아 부먹 찍먹 부먹 아! 그렇지! 안돼